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 시험 친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기말고사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또 7월달 전국연합학력평가까지 쳐서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7월달 모의고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잃어버렸던 수능 국어의 감각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 이건 재수생들도 치르지 않은 시험이라서 7월달 모의고사 등급을 가지고 난 1등급 받아서 2등급 받아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이 부족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였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합시다. 7월달 모의고사 난이도는 글쎄 마냥 쉬웠다고는 할 수 없는 시험인 것 같아요. 예년에 7월달 모의고사는 항상 쉬운 시험이었어요. 실제로. 작년 7월달 모의고사 1등급이 100점이었거든. 그런데 이번 1등급은 100점 아니죠. 그런데 사이트마다 아직 선생님이 지금 8시쯤 돼서 찍는데 사이트마다 등급이 차이가 좀 있지만 91등급 컷이 94에서 9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등급 컷은 89에서 88 사이 3등급 컷은 82에서 84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1, 2, 3등급 컷이니까 물론 의미는 없지만 이런 컷이니까 그렇게 쉬웠던 시험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총평인데요. 쌤도 오늘 5시 반쯤에 문제 받아서 쭉 풀어봤는데 딱 반으로는 알 수 있죠. 1번부터 23번까지. 그다음에 24번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23번까지는 나름대로 좀 평이한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쉽게 잘 풀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24번부터 점점 난이도가 좀 높아서 전반과 후반의 난이도 사이가 좀 많이 났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그다음에 6월달 평가원과는 달리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를 해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의미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문학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 연계가 되지 않고 낯선 작품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군. 이라는 깨달음. 이런 경험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학을 읽어내는 훈련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특히나 문학에서 평소에 안 틀리던 문학에서 이번에 좀 많이 틀렸어라고 한다면 문학 훈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학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도 제일 마지막 고전 3문 지문이 인물 간의 관계가 되게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리한다고 애를 좀 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다리 떨면서 등에 땀 흘리면서 고전 3문 지문을 읽었으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쉽지는 않았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했나라는 걸 잘 생각해 볼 만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럼 이제 남은 기간에 남은 기간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아마 다 세봤을 거예요. 넉 달쯤 남았습니다. 넉 달. 그렇죠?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인데 자, 보세요. 지금이 7월 11일이죠. 7월 11일이고 구평이 9월 5일이고 그다음에 수능이 11월 15일이니까 이때가 딱 70일 남았고 50여 일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도 했던 말인데 9월달 평가원에 구평에 1등급 받은 학생들 중에 이 수능에 1등급 받는 학생들 비율이 많아야 60%예요. 국어는. 이 1등급 비율이 많아야 60%라고. 맥시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60%라는 얘기는 충분히 모아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야. 등급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역으로 말하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이때 너무 잘 봐서 아니라는 마음에 공부 안 하다가 수능에서 등급을 만난 학생들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 70일 동안도 이렇게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50여 일이 남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절대로 뭐하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면 충분히 지금 등급이 수능 등급일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공부하면. 그러니까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왜? 왜? 우리 이제 딴 거 안 해도 되잖아. 자소서? 자소서? 그 정도만 쓰면 그렇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니까 오직 여러분도 이제 다짐했잖아요. 수능에만 올인하겠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수시에서 최저가 있는 수시에서 일단 수시에 합격해놓고 1차로 합격해놓고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저 못 맞추는 학생들이 진짜 반이라고. 그러니까 수능도 나름 중요한 시험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넉 달 동안 해야 될 오로지 수능 공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짐한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시간 남았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주의할 게 뭐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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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공부하세요. 국어 공부를 하세요. 제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안 할게. 선생님 선배 아들이 대치동에 사시는 선배야. 고등학교 1학년 애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 대치동에서 국어 선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아 우리 애가 고3인 고1인데 국어 고1은 어느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좋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이 선생님이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제 2학년 됐는데 어느 선생님 듣는 게 좋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고민하다가 그냥 내신은 그냥 따로 하시고 그냥 제 수업 듣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 수업을 1년 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선생님 수업을 들어요. 비슷한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듣는 거지. 근데 이번 6월달 평가원에서 이 친구가 4등급을 받았어요. 4등급을. 그래서 그 가게가 난리가 났어요. 부부싸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네. 선배한테. 어떻게 된 일이니? 선생님 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1년 반을 가르쳤는데 그 등급이면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휴강기간 때 걔를 불렀어요. 사무실에 불러서 뭐가 문제니? 너 국어 공부 어떻게 하니? 라고 했더니 국어 공부를 안 한대요. 안 했대요. 이때까지. 얘가 입과생인데 수학하고 과학이 급해서 국어 공부는 안 했대요. 아니. 그래서 선생님 되물었지. 국어도 100점인데 물론 수학과학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국어도 중요하잖아. 그랬더니 무슨 배짱으로 안 했니? 그랬더니 읽으면 될 줄 알았대. 선생님이 읽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읽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6평 시험지 보니까 엉망이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제발 좀 하자. 특히 입과 학생들 수학과학 급한 거 아는데 국어 공부 이제 시작할 때예요. 그렇죠? 제발 일단 국어 공부 합시다. 자, 두 번째 이건 다 지울게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언제 할 것이냐 시간인데요. 언제 할 것이냐 일단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루 걸러 하루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매일 해야 돼. 매일 그 다음에 시간으로 언제 하냐면 선생님이 항상 기승전 6시 아니야.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제 마지막 기회야. 6시에 일어나서 적응하는 것도 한 석 달 걸려요. 실제로 이미 적응하고 있는 학생도 많겠지만 혹은 적응했다가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흐트러진 학생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6시에 일어나세요. 6시에 이거 한 두 달 있다가 하면 수능 날 멍할 거야. 너 지금 학교에 가서 1교시, 2교시 때 멍하잖아. 그렇죠? 7시에 일어나서 한 3시간쯤 지나서 3교시쯤 돼서 반짝반짝 하잖아. 수능 날 그러면 국어는 그냥 멍한 상태로 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6시에 일어나서 빨리 7시에 학교의 의자에 앉으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방학이라도 이때부터 적어도 학교 2교시까지는 10시까지는 이 3시간은 국어 공부하세요. 이제는 하루에 3시간씩 국어 공부할 수도 있는 시간이야. 됐어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수업 많이 안 하시니까 공강 시간 많을 거예요. 자습 시간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꼭 국어 공부하세요. 뭐 그 다음에는 수학 공부하시고 그죠? 수능의 틀대로 그 다음 부족하면 저녁에도 하세요. 저녁에도 부족한 학생이 저녁에도 하세요. 이 3시간 동안만 제대로 공부하고 하면 성적 안 오를 리가 없어요. 그죠? 제대로 하면 오른다고. 자 세 번째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선생님 수업 듣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출을 풀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출을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기출을 절대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지 마세요. 이 기출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기가 참 쉽지 편하지 왜냐하면 딱 80분 시간 제고 쭉 풀고 나서 채점하고 좀 쉬었다가 해설 쭉 보고 나서 아 이거 이거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 2시간 반 금방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모의고사 형식으로 그냥 편하게 풀려고 하는데 절대로 기출은 그렇게 풀지 말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지문 한 지문 음미에서 풀라고요. 한 지문 한 지문 음미에서 풀라고 특히나 이 기출에서 비문학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그 문학이 제대로 읽기 훈련이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기출에 있는 문학 세트들을 차분하게 한 번 보세요. 그죠? 수능 6월 9월 기출 그죠? 선생님 저는 6월 9월 기출을 한 3, 4번 돌렸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오늘 풀어봐서 알잖아. 교육청 모의고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최근에 나왔던 교육청 모의고사들 풀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것들도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음미를 하고 스스로 읽어보고 풀어보고 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 절대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지 말고 두 번째 EBS 수능 특강은 너희들 내신 기간이라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텐데 수능 완성은 이제 학교에서도 거의 수업하지 않아요. 그냥 자습하고 말 테니까 그러니까 EBS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도 쭉 한 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6월달 평가원을 한 번 풀어봐서 평가원에서 EBS 교재가 어느 식으로 연동이 되는가 연계가 되는가 하는지 감을 좀 잡았을 거야. 그게 우리의 중요한 경험이지.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6월, 9월만큼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반영되는 방식으로 알았을 테니까 EBS를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풀어보세요. 독해 연습의 도구로 삼아서 그렇죠? 어차피 국어는 훈련이야. 훈련. 연습이라고. 그렇죠? EBS 교재.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주의깊게 얘기해야 될 것은 이 모의고사인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모든 과목에서 모의고사, 모의고사 바람이 불 거예요. 근데 국어란 과목은 얘들아 딴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국어란 과목은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막 오르는 건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글쎄 많아야 주 1회야. 많아야 주 1회. 이것도 선생님 많다고 생각해요. 주 1회. 주에 두 번 이상은 풀지 마세요. 주 1회. 많아야. 됐어요? 많아야 주 1회. 11월 달쯤 되면 11월 달쯤 되면 이제 주 2회. 이 정도면 충분해요. 됐어요? 여전히 독해 훈련하세요. 됐어요? 바람이 불어서 모의고사 바람이 불어서 이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 복사해가지고 매일 모의고사 하나씩 풀고 절대로 성적 안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로만 공부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실전 연습이 서브일 뿐이야.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일취월장 교재. 그렇죠? 이런 것들. 낯설지만 그래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구성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앞 남은 기간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남은 넉 달이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날이에요. 그렇죠? 하긴 하루하루 다시 오지 않지.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좀 편한 마음으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어쩌지 어쩌지라고 걱정만 하지 말고 일단 선생님이 얘기한 이 틀대로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설지만 참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강도 네가 열심히 고민하고 연습하고 나서 별표 쳐놓은 것들을 중심으로 인강을 들어요. 이해됐어요? 결국 공부는 네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와요. 여러 선생님이 인강을 막 막 얻는다고 해서 성적이 막 오른 게 아니잖아. 너희로 잘 알잖아.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그렇죠? 네가 머리로 공부하면 충분히 남은 120일 동안 성적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절대로 그거 놓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야 수능 날 지금 오늘 7월 달 성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어요? 덥죠?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에어컨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옆에서 함께 달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7월 달 전국연합평가의 총평과 앞으로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좀 이따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들 지문들 중심으로 아주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